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아 미식시키입니다. 어제 일자리 관리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구요. 그 결과는 여전히 경제는 매우 강하며 금리를 낮출 이유가 적어지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실업률의 컨셉은 3.8%였는데 3.7%가 나왔구요. Average Hourly Earnings Month Over Month는 컨셉 0.3% 대비해서 무려 0.6%가 나왔으며 Average Hourly Earnings Year Over Year는 4.1%라는 컨셉 대비해서 4.5%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University of Michigan First Year Inflation 또한 역시 컨셉 대비해서 0.1% 높은 2.9%가 나왔구요. 이 말인즉슨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은 줄지 않고 여전히 2.9%가 되어 있을 강성이 높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University of Michigan 5-10 Years도 마찬가지로 2.9%인데 5년에서 10년이란 기간에 걸쳐서 인플레이션은 2.9%가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는 의미로 연준이 목표하고자 하는 바로 갈 겨를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3월 금리인하율은 무려 2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끝난거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멤버십 분께 실업률이 나오자마자 바로 금리인하율을 전달했을 때만 해도 37%인가 그랬는데요. 12월달에 연준위장이 나와서 금리인하를 고려한다고 했을 때가 바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00%가 넘었었는데 지금 그게 이렇게 22%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시장이 앞서서 선반영을 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매크로 지표가 연준이 원하는 바와 반대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강력한 상승력을 동반하면서 올랐습니다. 무려 1.07%가 올랐는데요. 아까도 보여드린 예시바 같이 12월달에 금리인하를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과 함께 시장이 선반영을 하면서 올렸고 결국 오늘날 실질적인 3월 금리인하율은 100%대에서 22%로 줄어들었듯이 시장은 결국은 사람들의 감정에 의해서 더 증폭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펀더멘텔과 벗어난 과격한 움직임을 종종 보입니다. 과격한 움직임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켓 타이밍을 잡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흐름을 기준으로 잡는 것보다는 채권이나 그 외의 지표들을 기준으로 잡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최대한 확실한 지점에서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채권을 한번 보면요. 10년 국채금리는 무려 3.66%로 반등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하락했던 흐름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준 의장이 금리 이날을 할 수 있다는 발언과 함께 10년 국채금리가 이렇게 가파른 속도로 하락을 하면서 S&P500이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그 확률이 22%로 줄어듬에 따라서 10년 국채금리가 반등은 어제 이렇게 큰 폭으로 했고요. 이것이 상승 트렌드로 이어지면 반대로 S&P500은 하방 흐름을 받습니다. 경제가 강하다는 것을 좋은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가 강해야 좋은 것이지 인플레이션이 강한 상태에서 경제가 버텨주고 있는 것 또한 나쁜 건 아니지만 연준이 경제가 약해지기를 원한다는 틀에서 본다면 안 좋은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10년 국채금리가 3.66%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4%대 이상으로 온다면 주식보다 채권에서의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돈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갈 확률이 더 높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달러를 보겠습니다. 달러 또한 무려 0.87%가 올라가면서 이제는 104달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제가 그어놓은 104.2달러의 영역을 뚫고 가게 된다면 여기 105달러까지도 갈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S&P500은 제가 그어놓은 것처럼 하방 흐름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떨어지면 S&P500은 상승하고요. 달러가 올라가면 S&P500은 하방 흐름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은 1,300원대에서 1,400원까지도 갈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게 브리지시 파운드를 달러로 나눈 지표를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0.89%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마인즉스는 분자에 있는 브리지시 파운드가 약해지고요. 분모에 있는 달러가 강해지면서 하락했기 때문이고요. 미국 달러를 일본 옌화로 나눈 지표에서도 역시나 분자에 있는 달러가 강해지고 분모에 있는 옌화가 약해지면서 무려 1.31%나 올라왔습니다. 다른 나라의 통화와 비교해서만 봐도 전체적으로 달러가 상승을 함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의 통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상으로 이렇게 되면은 당분간 달러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2024년 한 달이란 기간 동안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주식들은 어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준 메타와 엔비디아이고요. 눈에 띄게 가장 언더 퍼포먼스 한 주식은 고평가했던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업데이트인데요. 제가 과거부터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는 고평가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했고 이렇게 보시면은 베어레싱 걸핑 패턴과 함께 주가가 하락하였고요.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여기 빨간 색깔 박스인 부분인 큰 갭을 만들면서 떨어졌고 실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갭은 가이던스가 좋아질 정도의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쉽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191달러 장선 언더에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컨셉이 업데이트 되는지 보면요. 여전히 테슬라의 Earning Per Share 컨셉은 특별한 상향 조정이 없이 이렇게 횡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가 하락했다가 잠깐 반등을 하는 데트켓 바운스의 반등 형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주가 상승을 보여주려면은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의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희미는 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저는 테슬라는 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타겟 프라이스를 잡아놓았는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의견을 바꿀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알게 되고 그 즉시 멤버십 분을 상으로 하고 있는 텔레그램에다가 바로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은 지금 바이를 잡은 애널리스트들은 21명이고 홀드를 잡은 애널리스트들은 26명이며 셀을 잡은 애널리스트들은 12명으로 그 트렌드를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초록색인 바이 쪽은 점점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홀드를 잡은 애널리스트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노란색 바 차트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셀사이드 애널리스트 또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주가가 안 좋아지면은 그때 프라이스 타겟을 바꾸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투자하들이 해야 하는 것은 미리 대응을 해놓아야만 돈을 잃는 것을 피할 수 있고요. 더 낮은 평당가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번 기회비용을 생각하고 조심하지 않으면은 잃게 되는 것은 기회비용이 아니라 실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체크해보면요. 지금의 테슬라 주가는 하락했지만 여전히 테슬라는 P-Multiple 60배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순익 성장률이 20%라는 것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이고요. 이렇게 연평균 순익 성장률이 낮은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4년의 성장률이 1%대로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한때 테슬라의 연평균 순익 성장률은 19.15%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1.05%였지만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테슬라의 성장률에 큰 타격이 생겼다는 것이고 바로 그 이유에서 순익 성장률은 19.15%가 되면서 안 그래도 고평가였는데 더 고평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적 발표 전 기준인 연평균 순익 성장률 31% 기준으로 보면요. P-Multiple은 지금 현재 58.93배입니다만 연평균 순익 성장률이 19%로 줄어든 지금의 상태를 보시면은 이렇게 60배로 분모에 있는 순익이 줄어들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떨어졌지만 더 고평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모멘텀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 섹터 로테이션 현황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끼만 공유 드리는 지표로 테슬라가 위치한 여기의 컨슈머 디스크레이션 인덱스의 경우는 점점 인프루빙 쪽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좀 회복이 되면서 조금 반등이 있어도 이상할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에너지 섹터는 레깅에 있다가 빠른 속도로 인프루빙 쪽으로 와준 상태로 여기서 이렇게 리딩 쪽으로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인이 위치한 여기 인더스트리 섹터 또한 인프루빙 쪽으로 와주었고 리츠도 인프루빙 쪽으로 가고 있는데 테크 섹터를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디즈니가 위치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를 제가 뺐고요. 테크 섹터의 경우는 여전히 리딩에서 위클링 쪽으로 궤도를 그려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 점 하나하나가 바로 하루하루 기준인데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기 위해서 점 하나하나를 주인 이렇게 위크 기준으로 보면요. 테크 섹터는 위크 기준에서도 머지않아 리딩에서 위클링 쪽으로 진입하려고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증식에 있어서 꽤나 안 좋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주식 유튜버로서 4년 동안 시장에 하루도 빠짐없이 머물러 있었고 제가 느낀 것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평가인 종목이 크게 하락하지 않고 횡보를 하면서 오히려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도 다른 주식들이 오르면 그것의 소외감이나 기회비용을 잃었다고 생각해서 많은 투자들은 힘들어하고요. 반대로 테슬라와 같이 고평가였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실제로 돈을 잃었기에 또 힘들어합니다. 대중들이 바라는 것은 유튜버가 정말 매번 잘나가는 주식들을 매번 맞추고 매번 떨어지기 전에 도망쳐야 한다는 시간을 주는 등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야 한다는 것인데 그건 월가에서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시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좋은 기업을 대상으로 미리 추매를 하고 끈질기게 그 기업에 대해서 숙제를 하면서 문제가 없을 때 계속 추매를 하는 등 대응을 해서 최대한 낮은 평당가를 1년이든 2년이든 장기적으로 대응을 한 뒤에 마켓 타이밍적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평가가 되었을 때 미리 엑시트를 하는 것입니다. 한 예시로 저는 테슬라가 한창 고평가했을 때 테슬라가 너무 고평가였고 장기적으로 그들이 내놓은 50%의 생산량 성장률을 장기적으로 이루기가 힘들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52%의 수익률을 내고 엑시트를 했고요. 옥신탈 또한 코로나 때 너무 저평가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적으로 매집을 했고 코로나가 끝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너무 순식간에 고평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165%의 수익을 내고 엑시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저평가 예시로는 구글과 아마존이 있는데 여기서도 저평가할 때 투자를 해서 고평가할 때 매도를 해서 좋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구글의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2년 11월 달에 채집이티가 나왔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르고 구글이 폭락을 하자 제가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96달러 때 구글을 공격적으로 모았고요. 2022년이니까 약 1년 정도가 됐었죠. 그리고 아마존인 경우는 그리고 아마존인 경우는 23년 3월 달에 실적 회복세를 보이는 아마존이라고 평가하면서 저평가했을 때 열심히 삼아왔습니다. 그때 당시 아마존의 프리 캐시플로우는 이렇게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었고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이렇게 98달러는 저평가이고 나아질 수 밖에 없는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매집을 해야 한다고 멤버십 분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아마존은 날라갔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옥시젠탈과 테슬라를 팔았을 때는 반대로 대부분의 투자들이 워렌 버핏을 외치면서 원유 투자에 뛰어들었었고 테슬라는 반대로 날라가고 있었고요. 제가 구글과 아마존을 샀을 때는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날라가고 있었고 투자자들은 딱히 구글과 아마존에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날라가자 왜 기회를 놓쳤을까 후회를 하는데 저평가했던 구글과 아마존을 사기만 했어도 기회를 놓치는 것은 딱히 없었고 사실 시간을 되돌려도 개개인은 똑같은 선택을 그대로 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의미가 있는 행동은 지금 현지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저평가 종국들은 무엇이 있는 것이며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밸류에이션 기준에서 저평가이면서도 펀드멘탈이 바닥을 치고 점점 턴아라운드를 하는 종목들의 상으로 투자를 했을 때 나중에 모두가 달려들어서 고평가가 되면 그때는 반대로 엑시트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모두가 달려들 때 함께 진입을 하면 리스크는 스스로의 몫입니다. 과거 테슬라와 옥시덴탈 구글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그 이전에는 마이크롬과 퀄컴을 이상으로 했었던 것처럼 저는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고평가는 피하고 우량주이면서도 저평가임과 동시에 내부자 매수가 따로는 기업들의 상으로 해서 추매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나중에 고평가가 되면 또 팔아버리고 새로운 저평가 기업들을 계속 찾으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올려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기업들은 제가 여기 멤버십 분들 상으로 하고 있는 텔레그램과 이곳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하나하나 남겨놓고 있고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카페에서는 제가 영상 내에서 분석드리는 차트를 따로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남겨드리고 있고요. 한국 주식을 대상으로 밸류에이션의 경우는 무료로 요청을 받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으며 코스피의 주도주 섹터 로테이션 현황 또한 제가 여기 무료로 남겨놓고 있으니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잠깐만 안녕 사 Century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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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круп 어린 partis το 내 頑 Sü sharing ci الس